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소프트 셀 크랩 튀김이랑 버터에 구운 거에요 오랜만에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이거는 시판 뿌팍 퐁커리에요 이거는 칠리소스 맥주랑 먹을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맥주 마늘 치킨 먼저 맛있다! 맛있다! 이번엔 버터에 구운 것 이번엔 버터에 구운 것 이번엔 버터에 구운 것 버터에 구운 뼈 버터에 구운 한 입 버터에 구운 버터 버터에 구운 버터 소고기 버터에 구운 맛 저는 버터에 구운 물 버터에 구운 금장 스스로 더 맛있네요 이 소스는 이 소스는 매우 좋고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먹으면 좋지 않나요? 리듬을 먹으려면 참기름에 매우 고소하고 매우 너무 고소해요 이 소스는 이 소스는 매우 최고예요 저는 소스는 매우 고소하고 오늘따라 우엉이가 많이 짖네요 키링게 더 맛있어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,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! 치킨은 가루가 더 맛있어요 치킨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만들어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치킨은 좀 더 맛있다고 생각해보니까 치킨은, 치킨은 좀 더 맛있었어요 치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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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 치킨을 먹어야 하죠 통통한거 오늘 날 왜 저래? 오늘따라 왜 저래? 정말 정말 맛있는데 저는 주문한 새콤한 새콤한 새콤달콤달콤! 너무 맛있다 저는 오래된 새콤달콤 Doc'를 먹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죠? 고고고고 알갓에 파는 새콤달콤이 아... 아... veulent tombs 고동 가는 중 오 함 식은 비닐떡 특히 면밀 바삭한 고소 이게 껍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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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껍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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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리고 더 맛있더라구요 해서 더 맛있더라구요 소프트 셰 크램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프트 셰 크램 튀김이랑 구이를 먹어보았는데요 소프트 셰 크램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먹기도 너무 편하고 내장이랑 살도 막 크리미하면서 녹진하면서 아무튼 맛있어요 오랜만에 너무너무 먹고싶었는데 너무너무 대만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